다시 미래로 돌아가기 위해선 신검이 필요하다 신검은 제자이겠어 니가 왜 이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나 하니까 가지고 있지 이걸로 사람을 관광 웬놈이냐 저 처자의 지압이 되는 분이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 이몽이 그들 구해준게 이한 맞지? 너 그 꼬맹이? 내가 물에 빠진 널 구하고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이상한 걸 봤어 내 안에 요괴가 있으면 난 뭐야 요괴가 나오지 않으면 이놈을 죽여야 되는데 미래로 갑시다 이제 하바가 터지고 죄수들이 탈옥할 겁니다 출발 여기가 어디지? 지금이 미래인가? 혹시 이성계가 왕이 됐나? 안 됐나? 저가 분양사고가 아닌데 폭발 14분 전에 까부크 이한이가 해결할 거야 다른 인간들과 같이 전 이제 뭐라면 좋을 거예요 요괴를 잡아야죠 어차피 한글자막 by 한효정